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년도 재물손해사정사 시험 대비 재물특정보험 기본강의 시작할 정형익입니다. 제가 제일 오랫동안 가르쳐오는 과목이고요. 거의 국내 유일한 교재이죠. 그래서 기본강의 수업은 재물손해사정 업무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의 눈높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험 지식은 그래도 조금은 필요해요. 계약자가 누구다, 피보험자가 누구다 이런 설명은 안 합니다. 1차 시험을 통과한 정도의 보험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보험에 진짜 보험다운 보험이죠. 커다란 공장, 항만, 도로 이런 대형 생산산업설비, 사회기초시설 같은 것들에 생길 수 있는 대형 사고의 대형 손해를 보상하는 진짜 보험에 관해서 배우시는 거고 또 어마어마하게 큰 재해 사고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재산 피해가 났을 때 이를 배상하는 그러한 배상책임 파트도 이 부분에서 다룹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모르는 참 신기한 보험들도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기본강의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세세하게 재물보험의 파트를 시작하는 분들의 눈높이에서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지식사항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는 그런 과정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 예상은 약 7주가량 되겠는데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축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수업 진행하면서 완급 조절이 될 때가 있어서 대략 목표는 7주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교재는 지금 딱 나와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면 좋은데 마지막 편집 인쇄 과정 중에 있어서 다음 주쯤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편집된 내용으로 여러분 핸드하우스로 첫 주 수업은 시작할 거고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목차 한번 보시면 전체 구조가 보일 텐데 재물파트하고 이거의 편집 내용대로 첫 번째 재물에 총론을 써놨고요. 그 밑에 이하 강론에 해당하는 상품별 주요 재물보험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총론에서는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재물보험의 공통되는 내용 등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입문 내용이 되겠고 이하 강론에서는 시험과 실무 위주로 화재보험, 패키지 등등등 기술보험식으로 수입 나가게 되고요. 특정도 같은 포맷으로 특정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은 배상책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배상책임 총론을 하고 배상책임 보험들을 일반 배상책임하고 전문배상책임으로 나눠서 배상책임 보험을 해요. 크게 일반 배상책임하고 전문배상책임으로 나눠서 7주 분량이 나옵니다. 실물 하시면 알겠지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보험 상품이 새로 만들어지는 영역. 다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특히나 특종 배책 쪽 상품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개발될 거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변화되는 사회의 니즈에 맞도록 보험 상품이 새로 출시되는 건 다 이쪽이에요. 사이버보험도 그렇고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것도 그렇고 각종 등등등 AI, IoT 관련한 보험도 다 우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목차 한 번씩 먼저 보시는 목차는 건너뛰기 쉬운데 목차 한 번씩 봐서 전체 내용을 한 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재물보험 충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오늘 바로 킥오프를 하면 여기 속론에서 알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무슨 알아야 할 게 보험과의 평가 기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 보험 충목 중 재물보험은 이 보험가액 평가 기준이라는 인더스트리얼 가위라인이야. 사실 업계의 모든 실물을 위한 지침이 참 대한민국은 그래도 좋은 나라예요. 이런 실무 지침이 국가의 영향력이 있는 기관에서 오랜 전부터 발행해서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 실무자를 위해서 손해보험협회에서 수십 년 전부터 모든 재물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은 어떻게 평가하고 손해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하고 하는 거에 대한 업무 지침을 책자로 만들어낸 게 이 보험가액 평가 기준이에요. 보험 약관도 아니고 법도 아닌데 그게 못지않은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상관습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시험도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가서 실물을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 공부하고 다음에 보험금을 산출하는 방법 등을 우리가 여기서 할 거예요. 기초지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식서부터 공동보험 얘기 또 있어요. 보험가액 금액 안분하는 얘기 이런 것들 얘기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보험 안분하는 얘기 이 보험가액 평가 기준에서 아니 총론 파트에서 제가 쭉 다루게 됩니다. 기초 중에 기초고 다 공통이겠죠. 다시 교재로 돌아왔을 때 재물보험 총론 파트 재물보험이란 모든 유체제화를 보험 목적물로 하여 해당 목적물이 보험사고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준 여러 보험계약을 통칭해서 부르는 실무용어다. 됐어요. 연기십시오. 재물을 다 반보하는 모든 보험을 재물보험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재물은 뭐가 있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 부동산이 다 재물이죠. 물론 우리 실무에서는 무형재물이 유체제산권도 무체제산권도 참 우리 보험 목적물로 하고는 있어요. 시험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 하여튼 유형 재물을 다 보험 목적물로 하는데 일부 재물인 자동차라든가 항공기 선박은 별정보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게 됩니다. 빠지는 걸로 하고 이어 재물보험 목적물의 하단에 보면 보험가액 및 손해액평가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바로 이거 줄여서 보험가액 평가기준 좀 읽어보면 재물보험 계약의 손해사정식이 필요한 보험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해요. 적절한 보험금 지급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여 손해보험 손보업계 공통의 업무 지침으로 제정한 것이 보험가액 및 손해액평가기준이다. 계속 읽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동평가기준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평가기준의 적용대상은 재물보험계약의 부부 목적물이어야 하고 세부로적으로는요. 건물, 구축물, 시설, 기계장치, 공구, 기구, 영업용 집기비품, 가재도구, 차량 및 운반구, 재고자산 이런 카테고리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모든 유형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형 재물은 다 이 카테고리 안으로 여러분이 분류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뭔 차이가 있느냐. 공통적인 것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게 수명이 달라요. 물론 종류와 쓰임새가 다르니까 수명이 다르겠죠. 제일 중요한 기초 지식이 될 만한 건 당연히 건물이어야 되겠고 건물의 시가격평가는 어떻게 하는지가 어떻게 공통 시발점이 되겠고요. 가장 별종 재물은 재고자산이에요. 원재료, 상품 이런 것들은 앞서 지금 나열되어 있는 여러 목적물하고 아주 평가 내용이라든가 어프로치 개념 자체가 다른 별종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건물부터 볼까요? 가액평가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건물 여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도 건물이죠. 토지에 정착하는 종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에 있는 중요해요. 지붕하고 기둥이 있어야 돼요. 벽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러한 구축물 이러한 지상재물을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데 용도도 중요해요. 주거, 지폐, 오락, 저장 등의 용도가 그것이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은 하나하나 별개의 개념으로 목적물이 될 수가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는 것만을 보험 목적물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험이 화재보험이 되겠어요. 건물의 범위와 관련한 내용이 조금 약술 형태로 보이죠? 읽어만 보시기로 하고 좋아요. 그래서 건물 건물에 관해서 시험 문제 중에 건물이 다 등장하겠죠. 공장 건물이든 일반 건물이든 병원이든 뭐든 건물을 이렇게 딱 보면 건물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건물에 대표적으로 보험 가액을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시험 문제 중에 일부분은 항상 가액을 계산하라는 식으로 나온 경우가 꽤 많다. 이걸 꼭 알아야 할 지식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앞으로 모든 재물의 공통된 보험 가액 산정 방법이 될 거예요. 가액 산정 방법은 건물은 나중에 보다 보면 만든 구조 구조별로 다 이게 경관연수가 다른데 경관연수란다. 내용연수가 다르거든요. 이걸 좀 이따 쓰고 물 뿌려야 되는구나. 건물의 보험 가액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 보험 가액을 모르시는 분들은 손사이로움 같은 데서 복습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험 가액, 보험 가액 하면 시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 현금 가치라고 해서 우리가 일식집 같은 데 가면 시가 써놓은 거 있죠? 그 시가는 아니고 사고 당시의 시제 가치는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처음 샀을 때보다는 이게 써서 사용해서 다뤘다 이럴 수가 있겠죠? 시간의 경과와 사용에 의해서 그래서 그만큼 사라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라진 가치는 뺀 애누리 없이 그런 걸 뺀 나머지 남아있는 현재의 가치 이걸 말하는 건데 건물의 보험 가액은 그러니까 제조달 가액을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가액이 사라진 가치를 빼준 걸 말하는데 그렇다면 강가액도 알아야겠죠? 이거는 새로 사는 가격이니까 신품 가액이 얼마인지는 가서 사보면 알아요. 또는 건물 같은 건 새로 짓는 단가를 계산해 보면 알겠죠? 이게 이제 새로 짓는 단가 건물인 경우니까 그건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놀라운 적산 프로그램을 돌리던지 아니면 한국감정원에서 건물 구조별로 평방제곱베터당 생산 단가가 있거든요. 소요 단가가 거기다가 전체 연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제조달 가액은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건 아마 그냥 직접 값을 주지요. 값은 줘요. 여러분 직접 구할 필요는 없고 강가액은 다시 제조달 가액 그래서 빼기 곱하기를 해야죠. 강가율을 해와서 구할 텐데 그럼 강가율은 뭐냐? 경년 강가율에다가 경과 연수를 곱하면 될 거예요. 매년 얼마씩 가치가 사라지느냐 거기에다가 얼마를 지냈느냐 이걸 곱하면 강가율이 나올 텐데 여기서 잠깐 경과 연수는 사실 달 단위로 해요. 경과 월수를 경과 월수는 최초 산시점 또는 최초 신축 시점으로부터 사고 시점까지의 거리를 말해요. 이건 뭐다?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가 신축 시점으로부터 사고 시점까지의 이 기간 기간 월수를 말한다 이게 경과 월수 쉽죠? 정보 중에 줘요. 몇 달, 며칠 날 완성했고 며칠 날 사고 났고 하면 대부분 연 단위로 끊어질 거예요. 12달로 나누는 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알아야겠죠? 경과 경련 강가율 경련 강가율은 여기 내용 연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수명이에요. 수명은 건물의 구조별에 따라서 좀 달라요. 구조별 차이가 있고요. 대신 위에는 같아요. 100% 마이너스 20% 위에는 항상 80%예요. 아주 정해져버렸어요. 옛날에는 이게 10%인 적도 있었는데 목적물마다 달랐었는데 2000년 초반에 하나로 20%로 다 통일해버렸어요. 위의 값은 항상 80이라고 한다면 밑에가 달라져서 구조별로 또 목적물별로 경련 강가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건물 철골저 같은 게 70년인가 그렇고요. 짧은 게 기억이 충분치 않은데 40년 30년 유래요. 목적물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재도구는 보통 한 12년, 15년, 10년 이런데 영업용 직기비품 같은 건 5년, 7년, 5년, 8년 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80년이면 1년에 1%씩 사라지는 거죠. 내용연수가 80년이면 위에는 어쩌지 80%니까 연의 1% 그런데 내용연수가 8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 10%씩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10% 곱하기 해당연수 다 나왔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강가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계산 문제 자료에 책에 있는 거 볼까요? 이게 소리가 나네. 여기 지금 자료 우리 책에 있는 경영 강가율 계산 연습 해서 박스 안에 있는 걸 보시면 신축가액이 12억 5천만 원 내용연수 35년 최종장가율이 30% 문제 실무하고 달리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를 통해서 경영강가율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걸 구해보면 총강가액까지 구할 수가 있는데요. 10년 총강가액을 구하라. 경과연수 10년일 때 총강가액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강가액은 세수달가 곱하기 강가액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경영강가액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영강가액은 내용연수 35년분에 100% 마이너스 이게 사실 최종장가율이거든요. 실무책자는 모두 20%로 맞춰져 있는데 이 시험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별도의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20%가 아니고 최종장가율을 30%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참고로 최종장가율 30%는 언제 인정되냐면 공부하시다 보면 이것도 아마 시험요소이기도 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30% 최종장가율은 이럴 경우에 인정이 돼요. 이미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 사용중인 목적물 그럴 수 있죠. 그게 망가지면 뭐야 20%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30%까지 가치를 인정해줘요. 봄 가액의 30%. 이게 뭐냐?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실제 사용중인 목적물의 가치는 30%. 보험 가액의 30%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70이고 그러니까 연 2%씩 사라지는 거고 얘가 지금 10년 지냈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이 문제에서는 20%가 사라진 거죠. 20%를 넣어주는 거예요. 얘가 얼마라고 했어요? 12억 5천만 원이라고 했죠? 하면 감가액은 2억 5천만 원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산수 문제였고요. 이어서 보면 잔가율 수정 해갖고 그 말 지금 여기 쓴 말이 나오네. 내용연수가 경과했지만 여전히 정상 사용중인 건물의 잔존 가치는 보험가액의 30%까지 가치를 인정한다. 문제 질문 중에 보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까요? 문제 질문 중에 목적물 B 건물이 불타서 전손이 되었다. 그렇죠? 그 건물의 신조가액은 10억 원인데 이미 축조한 지 100년이 됐다. 여하튼 다 내용연수는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용중이었죠? 그런 건 20% 10억의 신조가액이 10억으로 하면 안 되죠. 어쨌거나 해당 금액의 20%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30%를 인정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이 중간에 대수선을 하게 되면 같이 변경을 시켜요. 이것도 최근 시험에도 한두 번 건드려대고 있죠. 만일 이렇게 쭉 건물을 사용하던 중에 개보수를 한 번 했는데 이게 들어간 개보수 비용이 50%가 안 돼. 새로 제조달한 가액의 50%가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원래의 최초 신축했던 연도부터 계속 경관연수가 이어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만일 50에서 80%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여서 크게 수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최초 시점으로부터 대수선하는 시점까지 기간과 그 대수선 이후 사고 시점의 기간을 합산 평균을 해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경관연수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실제 계산 문제를 다뤄보면 이해하기 쉽고요. 일단 지식으로 봐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80% 이상을 수리하게 되면 이건 그때부터 새로 지은 걸로 봅니다. 근데 이거 하나 외우는 게 이 이후에 모든 목적물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한 번 외우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그 다음에 50에서 80% 80% 이상 약간 우리 사회적인 어떤 느낌하고 일치하죠. 이어서 평가식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각 목적물마다 독특한 내용 등이 하나씩 나올 건데 여기 건물에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강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또 복합 구조건물이 있어요. 어느 건물은 아래층과 위층 상가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어떤 서로의 구조가 철골 밑에는 철근 콘크리트인데 위에는 철골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구조가 다른 건물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것의 강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딱 시험이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20페이지 상단에 있는 계산 예시표 이걸 가령 활용해가지고 한 번 시험이 나온 적은 있어요. 이거에 지금 풀지는 않겠는데 여러분 약간의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전체 면적을 한 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건물의 전체의 면적을 생각해보고 그 각 구조별 구조가 차이 난다고 그랬죠. 구조별 해당 면적의 비율하고 해당 구조별 경영감가를 별도로 매겼을 때 비율을 서로 합쳐갖고요. 비례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계산 방법이에요. 딱 한 번 나오고 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아갖고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 문제이기도 해긴 해요. 여러분 각자의 스타디로 넘길까 합니다.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전체에 대한 비례식으로 구조별 각각률을 평균 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3번 항목이에요. 수리비 강가라는 건데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쩌면 가액평가 기준 전체에서 공부할 때 꼭 반드시 공부할 요소 첫 번째 이거 가액 구하는 방법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목적물이 다 저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예요. 수리비 강가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냐 수리비 강가의 출발점은 여러분 이득 방지 원칙 손실손 보상 원칙 그거죠. 왜 강가를 하느냐 뭐냐 하면 목적물의 목적물의 전체 가치가 증가한다는 말은 지금 무슨 이런 거죠. 내용연수가 증가한다. 더 새거가 되는 거죠. 고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득 이득 을 배제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다분히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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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배경이다. 수리비 그런데 아무 때나 그러면 수리했다 그래서 다 빼줄 거냐 가치 증가가 있다고 볼 거냐 어디 조금 고쳤는데 어디 조금 균열 간 거 땜빵한 건데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일종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험 가액의 20% 이상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수리비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20% 이상되면 가치 증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인 감각하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 볼까요. 만일 20% 이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해당 수리비 전액 수뇌액으로 인정해요. 해당 수리비를 그냥 바로 손해액으로 인정을 해요. 손해액에다 곱하기 가입비율 곱해서 보험금 만들어내면 되겠고요. 만일 이상이 아니고 초과하면 보험가액 대비 이상이 초과하면 어떻게 하느냐 공간이 좁네 다 쓰기 좁다 이쪽으로 좀 끌어 당겨서 쓸게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감각율을 곱해줘야지. 처음에 할 게 해당 수리비에 에다가 곱하기 1마이너스 감각율을 해줘. 감각율을 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 해당 금액을 금액 스타 라고 붙이고 이 금액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이 금액이 이렇게 해서 감각율이 몇 퍼센트가 되던 간에 감각율을 빼고 난 금액이 금액 스타와 뭘 비교하냐면 보험가액의 20% 금액과 비교를 또 해요. 오케이? 해서 나왔을 때 만일 만일 A라고 할 걸 그랬나? 아니야. 그냥 진행합시다. 금액 인스타가 20% 보다 커. A, B라고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금액 이 스타를 우리가 A라고 하겠고 보험가액 20%를 B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A가 B보다 크다면 아스타리크 아스타리크 고맙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A금액을 인정손해액으로 해서 보험금을 계산해요. 그런데 만일 A가 B보다 작다. 보험가액 금액 20%보다 강가하고 났더니 확 줄었다. 수리비가 확 줄었다. 하면 B를 인정손해액으로 합니다. 비교하는 게 두 번 들어가는 셈이네요. 수리비 강가에는. 다시 처음부터 빨리 중요하니까 다시 보면 목적물의 수리를 하고 가치 증대되는 것에 대한 배제를 위해서 수리비에 대해서도 원래는 전칙적으로 감가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리비하고 보험 목적물을 가입하고 20%를 비교를 해봐갖고 월등히 수리비가 투입이 되면 목적물의 가치가 20% 이상 어떻게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셈이다. 라고 한다면 가치 증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수리비에 대해서도 감가율을 목적물에서 계산했던 보험 목적물 가치 계산할 때 뽑았던 감가율을 여기도 또 곱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A가 보험가액의 20%보다 클 수 있거나 작을 수 있죠. 이게 손에 나온 거를 보험금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보험금을 어쨌거나 나온 우리가 인정하는 손해의 기관 아예 처음부터 해당 수리비 기관에 곱하기 보험가액금을 가액금에 이렇게 해서 연체금을 앞에서 빼든 뒤에서 빼든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겠죠.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계산 문제가 뒤에 나오는데 거기서 더 다뤄보면 확실해지게 될 겁니다. 철거 건물에 대한 평가 모델하우스 이건 다 약술감으로 과거에 나왔었던 거여서 해당 내용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건물 지난 구축물인데 구축물은 지상 위에 있는 콘크리트로 만든 것 중 또는 강구조물로 만든 것 중에 건물 이외의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많죠. 무슨 건물이 아닌 밖에 만든 게 뭐 있어요. 문 같은 거 또 안테나 타워 이런 것들 건물하고 같이 취급하겠고요. 건물에 대한 구조표 뭐죠. 강가율표 그대로 매기겠습니다. 시설 시설이란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게 말해서 인테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주로 누가 합니까. 세입자들이 하죠. 상업건물을 빌려서 자신의 사업의 용도에 맞도록 미용실 같으면 머리 감기는데 머리 자르는데 만들고 샹드레 같은 거 붙여놓고 그렇죠. 음식점 같으면 식당 주방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시설이라고 부르겠어요. 단 건물에 붙여버리는 걸 말하니까 인테리어 마감제 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무슨 그 식탁 이런 것들은 다 짓기 비품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건물에 고착시키는 재물들을 말해요.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이 시설은 원래는 이제 다 인차 목적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다 철거할 수가 있어야죠. 원상 복구해서 건물자한테 돌려주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재미난 거는 간판 같은 것도 이 시설에 들어가요. 시설에 간판 시험에 나왔던 얘기니까 미리 하면서 가는 게 도움이 되겠죠.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옛날 문제 중에 이런 걸 나올 텐데 여기가 임차한 곳이에요. 여기는 건물주가 임대인이 사무실이고 여기는 상점이에요. 둘 다 검판을 붙였어. 오케이? 불이 여기서 이렇게 났다. 얘도 망가지고 얘도 망가졌어. 그런데 이 간판은 시설이에요. 임차인이 빌려서 건물에 고착시킨 거니까. 얘는 시설. 이 시설의 피보미익은 누가 갖고 있어요? 임차인. 오케이? 그런데 임차인이 자기를 위해서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중요하겠지. 자기를 위해서 화재보험을 안 들고 건물주를 위해서 화재보험을 들었다. 하면 얘는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얘는 보험 안 든 거니까. 하지만 이 임차인 건물에 임차인이 아니 임대인 말 건물주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사업하기 위해서 붙인 이 간판은 뭐냐? 건물의 부착물이에요. 건물의 일부예요. 부착물이고 이거는 당연히 건물의 일부야. 오케이? 그래서 같은 간판이라도 시설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임차인인고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붙인 거는 건물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임대인을 위한 화재보험을 들었으면 그게 보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그런 걸 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안테나 타워 같은 것도 그렇겠죠. 그래서 시설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꼭 임차인의 피보험이익이 있는 목적물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나머지 내용은 건물에서 봤던 거하고 굉장히 닮아있습니다. 강가율표는 별도로 건물하고 달리 좀 내용연수가 짧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강가율 적용 보면 일반 시설은 해당 적용한다 써있고 유흥음식점은 추정내용연수 8년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경량강가율이 당연히 80%를 8년으로 나오는 거니까 10%씩 되겠죠. 수리비강가의 내용도 건물하고 같고 유의상 시설은 반드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같은 간판이라도 임차인이 설치한 건만 시설에 해당하지 건물주가 설치한 것은 건물의 일부가 되는 차이가 있다. 말씀드린 거였고 개보수와 관련해서 50, 80, 50, 80 이거 나오는 건 건물하고 같죠? 이런 걸로 간단하게 응용해서 시험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계장치 기계가 뭐냐 장치가 뭐냐 정도는 여러분 한번 외워둘만한 내용 되겠어요. 기계란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인간에게 유용한 장치 이걸 기계라고 하고요. 종류와 이렇게 나눠지는 건 중요하지 않고 장치는 뭐다?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물리적,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을 장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카테고리를 묶어서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매기고 있어요. 여기 목적물의 2번 목적물의 범위에서 설치비용과 운임은 제조달가에 포함된다. 이거 슬쩍 읽고 갔지만 정보 시험 문제 정보 중에 이렇게 쪼개서 놓으면 제조달가에 계산할 때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샀을 때 영수증 가격이 있을 거고 그것을 나의 공장까지 운반해오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보험료가 있다면 얘들이 다 제조달가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직 그것까지 문제를 쪼개서 나온 적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 있다. 또 문제가 되는 건 동력배손 저장품 소모품 총매 냉매 열매 이런 것들인데 동력배손 저장품 소모품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총매예요. 총매. 매체계에서 총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해 놓은 게 있는데 언젠가 또 시험에 집중 건드려드릴 거로 생각해요. 총매는 뒤에 나올 얘기인데 소모품이에요. 얘들이 기계장치의 일부로 봐서 사용되는 건데 얘들이 워낙 소모성이 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계 보험에 들어가는 목적물에는 소모성이 강한 것들은 목적물에서 아예 빼버려요. 그래서 무슨 뭐 있어요. 그라인더나 톱 체인 벨트 이런 자동차 타이어 같이 자꾸 달아 없어지는 거는 목적물에서 빼버리는데 이 총매도 빼요. 원래는 근데 워낙 비싸서 백금이라서 별도 목적물을 들어요. 별도의 가액금액을 설정해야만 물어주는 게 대표적으로 이 총매라는 거. 이 참여해 봐주시고 가액평가 방법이 기계장치류의 가액평가 방법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제조자 평가 방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종의 용도 제조자 생산능력 등을 확인하고 가장 유사한 기계장치를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가는 기계장치 해당 목적물의 동종 동질 동능력의 유사품 유사품에서 나쁜 물건이 아니고 똑같은 게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가를 파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가에다가 물가 변동지수를 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취득가 곱하기 물가 변동 뭐냐면 구매 시점의 물가 지수 여기에 사고 시점의 이게 실무에서는 더 많이 쓰죠. 일일이 시장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손해 사냥 하려면 피곤하고 힘들고 비용 많이 드니까 해당 기업의 회계 장래요 중에 최초 구입 90년도에 샀다 하면 구입 당시에 가액이 있거든. 거기서 강가가 계속 캐어나오니까. 90년도에 너무 오래됐다. 2010년이라고 합시다. 2010년도에 그러면 물가지수가 있어요.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있죠. 그게 100이었다. 그런데 2018년 사고 시점에 110이었다. 그러면 왜요? 10% 가격 상승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100만 원으로 샀으면 110만 원이 제조할가다. 간편하죠. 그 방법 많이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할가 그렇게 하고 시가를 계산하는 게 시가추정법이 여기는 일반적인 복성 방법만 써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듯이 제조할가 마이너스 강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기계장치서부터는 세상에 제조할가를 알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산인 경우에는 중고가액 추정법으로 할 때도 있어요. 중고 품 실거래가 를 인터넷이던지 아니면 실제 특정 무슨 거래시장에서 공신력 있게 추정을 해 갖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 다 가용한 실무 방법이 되겠어요. 여기도 그런 얘기를 재작년도를 알 수 없을 때 얘기를 써놨긴 했는데 객관식 아니 약술형으로 참 빈발하게 나왔던 게 여기 유의사항의 첫 번째 중고기계의 평가예요. 빈발했던 기출문제 약술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작년도를 알 수 있는 때와 없는 때 또 알 수 없는 경우에 중고가가 신분과가 보다 비싼 경우 아니면 또 중고가가 신분과에서 강가액을 뺀 경우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추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 한 번 정도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외우면 절대 안 되고 시험 한 일주일 앞두고 외우라는 거죠. 나머지 내용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고기계까지 해서 첫 시간 말씀드렸습니다.